어떻게 연습은 많이 하셨을까요? 아! 그럼요. 아 그럼요. 눈으로 많이 보고 왔습니다. 눈으로? 어떤 거 많이 보셨어요? 선생님 영상이요. 아 제 영상 많이 보셨나요? 선생님 피니쉬가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네. 아이언이 굉장히 자신 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누가 그런 잘못된 정보를.. 누구죠? 근데 제가 영상을 한 번 본 게 있었어요. 스윙 하시는 거 봤는데 너무 잘 치셔서 놀랐거든요. 와우 나이스. 아 근데 스윙이 예쁘면 결과도 예쁠 거예요.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선생님 굉장히 긍정적이시네요. 저 때문에 부정적으로 변하실 거 같은데.. 일단 말이 너무 많았죠? 할게요. 자 한 번 볼게요. 공 끝까지 보실게요. 네! 오 기합은 좋아요. 기합은 좋습니다. 오 피니쉬 일단 예뻐. 좋아요. 네. 제 스윙을 보고 오셨다고 했는데 혹시 피니쉬만 보신 건 아니시죠? 목표가 저는 골프웨어 모델이거든요. 아 골프웨어 모델? 네. 선생님 모델도 하셨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꾸 포즈도 따라했어요. 선생님은 근데 이렇게 치는 것보다 이런 거 하시던데. 맞아요. 와 너무 예쁘다. 어우 너무 예뻐. 어우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하시던데? 진짜 잘하시네요. 자체 잘할 거 같아.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제가 이렇게 하기 전에 그립을 한 번 봐드릴 건데 내려놓고 그립을 잡게 되면 엄지를 자꾸 내밉니다. 네. 그럴 때는 세워서 잡으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스듬히 해서 세 손가락의 힘을 살짝 지워볼게요. 그다음에 오른손 옆에서 악수하듯이 다시 들어오게 되고 그렇죠. 네 좋아요. 잘 잡으셨어요. 이 느낌이 좀 드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아마추어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치고 나서 바로 또 떨어들여 놓고 또 치세요. 되게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치고 난 상태에서 그립이 조금씩 조금씩 트어지거든요. 네. 그럼 전현우 선생님한테 계속 잡고 있으라고 해야겠어요. 뭐든지 반대로 알려준다. 그립 놓치면 큰일 난다. 아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레슨을 하면 될까요? 제발. 제발이라고 지금 눈빛에서 간절했어요. 선생님 근데 혹시 치실 때 좀 숨을 참고 치시나요? 우리가 숨을 막 들이마시거나 하지는 않아요. 마시면서 하면 이렇게 몸이 들려요. 그리고 온몸에 힘이 좀 들어가서 차라리 숨을 좀 뱉고 나서 참고 올라가셔도 좋아요. 그럼 그렇게 알려줘야겠다. 전현우 선배님한테. 아 숨을 마시면서 들이마시면서 해라. 선생님 저도 마시라고 했는데. 좋아요 좋아요. 꼭 알려줘야겠다. 자 숨을 좀 내쉬고 숨을 참고. 지금 약간 티에 맞기는 했지만 공이 너무 잘 떠나갔어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왼팔이 조금 미드를 하고 오른팔은 탑에서 오버스윙. 아 너무 많이 올라간 거예요. 네 너무 많이 뒤로 간 거예요. 그리고 백스윙을 할 때 이 안쪽에서 클럽이 다니면 좋은데 우리 은비님은 바깥쪽으로 시작부터 빠지죠. 보셨어요 혹시?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좀 욕심이 납니다. 우리 은비님. 틀이 너무 좋고 일단 유연성은 또 확실히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이런 말씀 안 하셨죠? 이런 얘기 전혀 안 했어요. 세상에.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만 좀 해볼게요. 네. 백스윙을 할 때 몸은 돌고 클럽은 위아래로 운동을 해야 돼요. 네. 몸이 돌 때 이 클럽은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살짝 위로 올리는 연습을 좀 할게요. 근데 이 클럽을 앞에다 놓고 손을 앞에다 이렇게 그냥 왼팔만 얹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걸 던질 건데 위쪽에서 위쪽에서? 그렇죠. 위로 갔다가 내가 중앙으로 사이로 던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던졌을 때는 배꼽도 같이 이렇게 목표로 돌아줄 거예요. 자 위에서 둘 안쪽으로 던지고 잘했어요. 너무 잘했다.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입히는 거예요. 기대된다. 오케이. 잘했어요. 바로 느낌 좋아지죠? 아니 되게 스펀지 같아요. 제가 레슨 하면 쑥쑥 받아들여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하나. 오케이. 잘했어요. 오케이. 소리 점점 좋아진다. 둘. 백스윙 봤어요? 나 너무 놀랐잖아. 완벽했어요. 완벽했어. 너무 완벽했어요. 왜 이렇게 잘해요? 천재인가 봐. 천재인가 봐. 천재인가 봐. 왜? 천재인가 봐. 진짜 여신 난다. 진짜 여신 난다. 왜 이렇게 못edorker 확 alumin이achts. 맞아요.